우상호 우상호,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와 함께 586 운동권의 아주 맏형이자 대표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냈고요. 1962년생들입니다. 우상호와 민주당의 치향점 그리고 586 운동권 세력의 꿈 그거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꿈을 이룰 뻔했죠. 그런 꿈을 그 사람들은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자신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20년, 50년 정도의 장기 집권을 거의 목전에 두었지만 그런 실수, 편하지 않게 작업을 해야겠다는 그런 실수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사건이 터지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젊은 날 가졌던 생각에서 한치도 제가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돼서 다시 또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자신들이 젊은 날부터 가져왔던 그런 꿈을 실현하는 데 아마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나라를 바꾸고 싶어 하는지 그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사는 우상호 윤석열의 나토 참석을 비판한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우상호 혹은 586 운동권 세력들이 그 저변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드러낸 일종의 단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이 참고 있다. 오해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상호라는 사람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나토에 참석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그런 차이입니다. 저와 큰 차이고 여러분과 큰 차이일 겁니다. 나토에 참석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의 재가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상호 씨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시진핑의 심기가 불편하면 나토에 참석해서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시진핑의 재가를 얻지 않으면 나토에 참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바로 우상호와 586 운동권 세력들과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가졌던 의식일 겁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 중국의 오해를 풀기 위한 후속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우상호다는 사람의 기본적인 그런 의식의 저변에는 나토의 참석 여부라는 것은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시진핑의 재가를 얻지 못하거나 시진핑의 심기를 여러분들 불편하게 한 일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해서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대한민국이 19세기 말협에 미국과 조미수호 상호 통상조약을 체결할 당시에 여러분들 이때 상황이었습니다. 천국의 여러분들 책임자가 리홍장이었죠. 그냥 자기가 조미수호 상호 통상조약에 참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미국 책이 거부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자주 국가인데 왜 당신들이 참여하냐 그렇게 해서 그냥 노해버렸지 않습니까. 조미수호 상호 통상조약 이전에 중국을 대하는 태도하고 우상호의 의식이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나토에 의해 참가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그것이 586 운동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인식인 겁니다. 어느 한쪽의 환심을 사려다가 어느 한쪽의 앙심을 품게 되면 그것은 외교를 잘한 게 아니다. 균형외교는 가운데서 국익을 택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586들이 갖고 있는 의식입니다. 대한민국이 냉전 최대 피해자로 분단된 나라인데 신냉전 외교에서 어느 한쪽 진영을 선택하는 선택은 매우 위험하다. 이게 이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가려고 했던 길인 거죠. 결국 친중국가로 가는 겁니다. 친중국가로.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친중국가를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연구소에 있는 전문가들 가운데 일부는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밀어볼 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중국의 역량력 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계속 작업을 하겠죠. 정치인들을. 쌈기 위해 가죠. 기업인들은 이익이 되니까 따라갈 거고.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복소기를 안 당하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대중 무역 의존도를 일단 낮춰가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건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되죠.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30% 이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상호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뭔가 하니까 그냥 입 다물고 알아서 기자는 겁니다. 이게 우상호와 586 운동권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다시 권력을 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면 그냥 입 다물고 알아서 중국 눈치 보면서 기자. 이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젊은 날 그들이 받았던 사상적 세례로부터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젊은 날 그들은 8억인가의 대화라는 문화대혁명을 이런 미화한 한양대 교수였던 리영희 씨의 여러분들 책을 보고 감화 감동을 받은 거죠. 저는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 책을 대학 때 볼 때 그게 1977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치 않았어. 그때 무슨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게 국민들은 분노하는 겁니다. 우상호 씨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당신들은 사대주의자의 전형을 보는 것 같다. 제 이야기가 19세기 말입의 조미수호 상호통상조약 이전의 뭡니까? 상태가 바로 우상호의 의식이다. 이렇게 2,190명이 찬성하고 9명이, 5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서민선 님은 우상호 씨는 중국의 로비스트인가요? 서승환 님은 이 사람아 실성을 했나? 참고 있다고? 중국이 당신 상전이냐? 김형준 님 수많은 전세계 정친과 학자 등이 중국의 중공의 자금을 받은 이후에 자신도 모르게 코가 깨어서 중국의 대외인 또는 중국의 간첩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액수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669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습니다.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로비를 아주 장기간에 들여가지고 공을 들여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국은 주변국 가운데 가장 눈에 거슬리는 자유대한민국을 복속시키기 위해서 중앙 차원의 정치인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인 그다음에 기업인, 언론인 무슨 뭡니까? 그런 초청, 해외연수 다 한 방부로 뭡니까? 돈, 여자 이런 걸 통해가지고 코를 깨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봤겠죠. 그러니까 친중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국민들은 화들짝 놀라지만 이 사람들은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수십 년을 들여가지고 특정 국가를 점령하기 위한 그런 우군들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캐나다의 맥메스트 교수로 있는 송재윤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꼬리를 낮추면 중국에 짓밟혀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인연적 방향은 끝내야 됩니다. 한국의 반중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돌발현상이 아닙니다. 진짜 기현상은 한국의 만연에 있던 친중사대주의입니다. 상식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사람들은 인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중국 공상당의 일당 독재를 절대 좋게 생각할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트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어제의 칼럼에서는 오늘도 한국 일각에서 내재적 접근을 운운하며 중국 공상당 일당 독재를 미화하는 시대착오적 집단이 준동하고 있는 듯하다. 그들의 심장을 향해서 반정부 인사였고 현재 애리조나 대학의 교수로 있는 팡리저가 울부짖는다. 바보더라. 중국 인민도 자유와 인권과 민주를 원한단다. 우상호를 비롯한 586 운동권 세력들은 문화대혁명을 미화한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책에 엄청나게 여러분들 사상적 세례를 받은 거죠. 리영희 씨가 썼던 책입니다. 엄청나게 부끄러운 책이죠. 문화대혁명을 미화를 했으니까 보편적 가치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자유, 인권, 생명, 재산, 민주, 선거 공정성, 참정권, 집회 시위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이게 얼마만큼 피를 뿌려서 얻은 것이란 것을 다 부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보편적 가치를 망각하고 계속해서 뭡니까? 깔아뭉개는 세력들에서 저항하고 대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많이 잊어버린 거죠. 결국은 586의 꿈을 말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결국 중국의 속국, 속국이란 용어를 쓰지 않을 겁니다. 속국과 비슷한 친중국가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비호를 받아가지고 권력을 장기 집권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하마터면 대한민국에 실현될 뻔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선거를 부정으로 치르는 그런 정신나간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선거를 이런 부정으로 여섯 번 치른 거 아닙니까? 여섯 번 치루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보편적 가치가 뭉개지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산소호흡기를 단 상태가 윤석열 대통령이 실수로 당선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대한민국 미래를 지금도 대단히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걱정을 하는 겁니다. 다시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반드시 친중국가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는데 홍콩 정책 보고서를 미국의 소리가 엄청나게 이런들 다 후퇴를 한 거죠. 홍콩도 이런 장악할 때 중국 공상당이 입법부 국회 권력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회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선거를 통해가지고 무자격장을 걸러내는 그런 선거법을 고쳐서 권력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홍콩은 국회 권력을 장악하자 국회 권력을 장악하자 비용en 국회 권력을 장악하자